그래서 이 뿌리인데 여러분 뿌리는 이 한일자입니다. 그래서 뿌리는 하나다. 그런데 이 뿌리가 하나기 때문에 여러분 100 마이너스 1은 99인데 이 1이 뿌리라고 하면 언젠가는 어떤 때는 1이 뿌리라면 100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게 됩니다.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생방송을 통해서 이 뿌리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. 증산도 태상종서의 종사님의 삶이란 건 뭐냐. 이 인류 역사의 뿌리를 다 들춰내서 인류에게 바로 뿌리를 만나게 해주는 건데 제1의 뿌리는 바로 나를 낀 혈통의 뿌리인 부모 조상. 제2의 뿌리는 민족의 뿌리 바로 국조가 있다. 그래서 증산도는 오면 조상제사를 얘기하고 민족의 뿌리인 환당국이 얘기를 하고 민족의 뿌리를 알아나도 얘기합니다. 그럼 각각의 민족의 뿌리인 국조는 다 어디서 왔냐. 바로 모든 생명의 뿌리인 천지대자연에서 왔다. 그리고 그 천지대자연의 이 무병강단 천지우주의 절대자 우주 대통령이 계신다. 그것을 가장 큰 조상이다 해서 대조신이다. 상계님이라 불러온 것이 우리 뿌리 역사군. 증산도는 이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제1의 뿌리, 제2의 제3의 뿌리를 궁극으로 모셔라. 그런데 바로 이 우주의 절대자께서 오셔가지고 궁극의 원시반보이 뭐냐. 마녀 생명이 태어난 자궁이 있다. 이게 태상종서님의 위대한 선언이신데요. 모든 생명이 태어난 뿌리 하늘 뭐냐. 바로 태울천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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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시반보이다. 그럴 때 인간은 뭐냐. 가을개벽에 생존할 수 있다. 이게 바로 태울주, 훔치훔치, 태울천상원군, 훈리치아도래, 훈리암니, 사파의 소식이고요.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역사문화의 정신으로, 깨달음의 정신으로 알게 해주려고 종사님 환당국의 콘서트가 이 지구천 곳곳, 전국 방방곳곳에서 뭐냐. 북극성이 바로 태울천이다. 그게 태일신이 있는 곳이다. 이렇게 외친 거거든요. 여러분. 이 코코의 한 영화인데요. 기억나시죠? 노래. 기억해줘. 리멤버미. 그 영화에 보면 조상을 잊어버려요. 그럼 천상의 조상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. 증산도는 뭐 하는 곳이냐. 리멤버미거든요. 그 미라는 건 뭡니까? 제1의 뿌리, 제2의 뿌리, 제3의 뿌리. 모든 뿌리가 외치는 거예요. 뿌리의 본능은 뭐냐. 잊혀지는 존재거든요. 없었다면 부정을 해버려요.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. 궁극의 그 뿌리가 출연하는 강세 소식을 바로 동학에서 세인이 위하와 상전을 여부지 상제하. 이렇게 외쳤습니다. 잘 어울려. 이즈해집니다. 예야지. 즉,